네 자 이거는 자바나 뭐 파이썬 그 다음에 뭐 자바스크립트 다 마찬가지 인데요 어 변수의 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어제 배운게 이제 변수죠 변수 변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변수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배운게 어제 기본형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본형 기본형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형의 타입은 자바에서 뭐가 있을까요 불린 논리계열 불린이 있구요 문자계열 캐릭터가 있죠 그 다음에 정수계열 4인방 뭐가 있을까요 바이트 숏트 인트 롱이 있구요 아 요거는 요거 1바이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구요 예 1바이트 예 1바이트 구요 그 다음에 실수계열 뭐가 있을까요 플롯과 더블 있겠죠 요거 4바이트 8바이트 d r u e 여기다 넣으면은 자 자 진규랑 수비 님이랑 잘 보세요 자 수비 님이랑 진규 님이랑 그거 보신 그거 들어보신 적 있죠 컴퓨터에서 네 컴퓨터에서 램 이라는 거를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램 그쵸 램 메모리 라고도 하죠 우리가 그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네 실행하는 프로그램들을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그 프로세스 안에 네 이런 변수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게 한줄 한줄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런 b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 바로 램에 저장되는 거예요 램에 여기까지 되시죠 네 램에 저장이 된다 어 램에 저장이 되는데 그 램 안에서 b가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램이 있구요 램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이 램은요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두 구역으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 지역을 스택 이라고 하고요 위에 쪽 지역을 힙 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그냥 이 용어에 익숙해지면 되요 뭐냐면 스택과 힙이 있다 다시 한번 내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네 그걸 프로세스라고 하죠 그 프로세스 안에서 이제 여러가지 변수들이 생기였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런 변수들이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저장되는 거냐 어떤 저장장치 바로 램에 저장된다 근데 램은 네 쉽게 말해서 아래쪽 지역과 위쪽 지역이 있는데 아래쪽 지역을 스택이라고 하고요 위쪽 지역을 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배우는 이런 그 변수들 네 이런 지역 변수들 이라고 하는데 지역 변수가 뭔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역 변수들은 네 어 램의 밑부분에서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자 수비님 한번 한번 생상을 해보세요 자 어 자 수비님이 화가라고 해볼게요 자 여기 이해되시죠? 화가에요 화가인데 수비님이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수비님은 이제 누군가한테 요청을 받아서 그림을 그립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실까요? 근데 그림을 요청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적게 요청을 되게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? 네 그쵸?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수비님이 수비님 입장에서 내가 그림 요청을 100개 받을 수도 있고 1000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?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많아 보여도 네 내가 받는 요청에 따라서 이 공간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림을 그려가는 데 있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그리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요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그려 나가는 게 나을까요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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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대답하기가 이게 채팅으로 쓰기 힘드니까 전자후자나 전후라고 채팅을 쳐주셔도 돼요 네 요거 이해 되시죠?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이 뭘까요? 이렇게 그리면 나중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것만 다루는데 만약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게 캔버스라 해볼게요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누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 그림을 막 이런 데서 그려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우리한테 한 이만한 크기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청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공간적으로는 요 녀석이 지금 요 메모리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별 생각 없이 그림을 이런 곳에다 그려왔기 때문에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요런 거를 그리게 되면은 기존 거 얘를 덮어 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? 네 그러면은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네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? 그냥 간단합니다 네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?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네 이렇게 그리고 또 필요 없는 건 또 바로 바로 지우고 네 또 바로 바로 지우고 또 바로 바로 지우고 그러다가 이제 만약에 큰 이미지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어요 아니 그냥 큰 큰 그림을 그려달래요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네 물론 이 램의 저장 공간보다 엄청나게 큰 훨씬 큰 거는 담기가 어렵겠지만 네 공간을 공간을 이렇게 이제 최대한 아껴 쓰다 보면은 나중에 큰 그림이 들어와도 그것도 무리 없이 그려낼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? 네 어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현재 우리가 배운 것은 다 지역 변수인데 지역 변수다 지역 변수는 결국에 어디 저장된다? 램에 저장된다 램은 몇 부분을 나눈다? 램은 상단의 힙과 하단의 스택 지역으로 나뉜다 그 다음에 어 지역 변수는 스택에 쌓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택에 쌓인다 그 쌓인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그냥 밑에서부터 변수가 착착착 들어가는 거에요 네 그리고 밑에서부터 이렇게 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됐습니다